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 정말 이렇게 앵코를 이게 흰말이 없이 이렇게 외쳐주시는 공연은 정말 여러분들처럼 감사합니다. 저희는 여러분들이 앵코를 외쳐주시든 안 외쳐주시든 기본 항공을 하고 가려고 맘먹고 있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. 앵코를 안 하시면 되요. 앵코를 하지 마세요. 저희 할 거예요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 오늘도 마지막 곡인데요. 마지막 곡입니다. 마지막 곡. 아직 아니에요. 한설이 씨. 두 번째 콜 나올 때 올라오십니다. 아유 들통나버려면 두 번째 한설이 씨 곡인데 여러분들 기대하시면 하나 더 할 수도 있습니다. 공식적으로는 이게 마지막 곡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저희 신나는 곡인데 유아 마이 더 조이. 이것도 제가 쓴 곡이긴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는 나의 기쁨이다. 정말 넌 나의 기쁨.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만 하는 은혁조에 우리 성도가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 곡으로 유아 마이 더 조이라는 신나는 라틴 락 장르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장르의 곡일 거예요. 하지만 여러분들 뭐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박수. 논산을 올려서 분위기를 딱 박수 맞춰가지고 우리 마지막을 하나님께 이 곡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. 할렐루야!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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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의 열어벅은 정원을 이루고 오십시오.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. 축하합니다. 축하하하도록 하겠습니다.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.